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정비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법에서 제일 먼저 정비구역 지정등부터 나와있구요. 전체 절차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법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컨트롤 그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첫번째 단계가 될 것이구요. 이 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정비계획 먼저 수립한다 라든가 또는 정비구역 어디에다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컨트롤 윤곽을 제시하는 것을 정비기본계획 이렇게 부르구요.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비구역의 지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법적효과로써 정비사업의 시행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구역 내에서 원칙적으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구요. 정비사업의 종류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택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택재건축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일종 이렇게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번째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 마지막이 여섯번째 도시관경정비사업에서 정비사업 총 6개나 되요. 그래서 정비구역 내에서 원칙적으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다만 이 재건축사업의 경우 나중에 이제 정비구역 밖에서 시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가로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되면 이제 시행자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주로 이제 바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위에도 토지등소유자라든가 시장구수 주공등 또는 지정개발자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 있는데. 중심축은 조합으로 봐야 되고요. 시험문제 구성할 때 주로 이제 조합 가지고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행자 정해지게 되면 시행자는 건설계획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설계획을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에 비해서. 여기서는 자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이제 확정지는 것을 사업시행인과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건설계획의 확정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서 각 세대, 각 호, 누가 분양을 받게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관리처분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는 땅을 어떻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환지계획이라고 불렀던 것에 비해서. 여기서는 이제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 이 확정짓는 것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통 줄에서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건설계획 확정하고 공급계획 확정됐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착공의 문제가 발생하고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 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소위 이제 준공인가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것을 준공인가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소위권 이전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외국에 발표하는 것을 이전의 고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공개 이전 확정은 이전의 고시래 다음 날 이루어지게 되는 데서. 전체적인 절차를 보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기인가, 준공인가라는 이전의 고시.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정비사업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제일 처음에 논의할 것 중에 하나가 정비기본계획이라는 주제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정비기본계획 파트하고 정비계획 파트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문제를 좀 구질구질하게 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비기본계획,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 등이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일반시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시의 경우 대도시가 아닌 시를 가르쳐서 일반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반시에 있어서는 그냥 무조건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도지사가 따로 지정을 했을 때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문제 구성할 때 항상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대도시와 일반시를 구분 짓는 게 논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대도시에 있어서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혼자서 대도시장이. 그 다음에 나중에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도 대도시장이 혼자서 다 해요. 그래서 이 대도시라고 하는 게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얘기하게 될 것이고요. 이에 비해서 무슨 지금 일반시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지정을 했을 때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또 도지사한테 기본계획에 대해서 승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와 있는 주제가 기준이라고 해서 기준은 모두 이제 국토교통부장원이 정한다 해서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 기준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기준 또 앞에서 각종의 기준도 모두 국토교통부장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립주기, 재검토주기라고 해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5년마다 재검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작년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기본계획 5년마다 재검토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해서 하여튼 별게 아닌데 작년에 이걸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기본계획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사실 외우기가 대단히 곤란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색깔 입혀져 있는 게 9번하고 10번 두 개가 입혀져 있는데 이 두 개만 가지고 이제 쟁점을 삼고 있어요. 앞에서 이제 정비기본계획하고 나중에 정비계획을 비교를 함에 있어서 이 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큰 트랙 그림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일반적으로 짓게 되는데 그 법조문 구조보고 나서는 이게 이제 뭔 소리를 하는지 정확하게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개념. 그 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중에서 9번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정비계획 수립 시기라고 하는 거 이게 주된 논의에 대상해서 앞으로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언제쯤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개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다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내용 중에서 나머지는 필요가 없고요. 그저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그리고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주 이 두 개가 정비기본계획의 중심 중심 축 그리고 역시 작년에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아주 어렵게 구성했던 것이 이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라든가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라고 하는 것이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이 되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이제 자료를 정리해 놨는데 필요 없고요. 그냥 생략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비계획 수립 시기하고요.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이 두 개가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원래 이 두 개가 포함이 되면 원칙인데 일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왜 그렇군요. 생략할 수 있다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틀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절차 관련해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시장 등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주민에게 공감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견도 듣고 도시계획위원의 심의 등을 거친다. 뭐 이렇게 이제 절차가 돼 있어요. 큰 이슈는 되지 않는데 항상 우리 시험에는 원칙은 항상 내지 않고요. 예외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전제에서 일단 아까도 논의했지만 대도시 시장하고요. 대도시 시장이 아닌 일반 시의 시장을 구분을 하게 되면 대도시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해서 그냥 그걸로 끝냅니다. 근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의 시장에 있어서는 따로 이 기본계획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맨날 이런 식이야.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장난하는 식의 지문들. 또 나중에 정비객 수립에 있어서도 대도시 시장이 정비객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지정신청을 한다라는 식의 지문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대도시라는 게 경기도로 치게 되면 그런 경우 있겠죠. 성남시라든가 수원시라든가 안양시 이렇게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 앞에서 관리객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 밑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원래 대도시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뭐냐면 시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보통 인구 100만 정도의 도시를 광역시로 승객을 해서 독자적인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게 일반적인 용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 100만 넘는 도시가 겁나 많아요. 그래서 이 몇 개의 대도시를 만약에 광역시로 올려주게 되면 경기도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산 이런 몇 군데 제외하고는 다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도시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문제 구성됐던 것 중에 하나가 심의 생략이라고 해서 이게 디테일한 내용은 알 수 없죠. 그래서 원래 이제 기본계획 수립해서 나중에 기본계획 확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생략할 수 있는 경우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페이지인가요? 126페이지인가요? 하여튼 그 교재 하나, 둘, 셋, 네번, 세 번째 박스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핵심 지문에서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데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오른편에서 이 내용은 앞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돼요? 그냥 이러이러한 경우 어떻다?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디테일한 내용을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틀을 잡습니다.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시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도시 시장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대도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틀기 뽑아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래이러한 경우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오른편에서 기본틀만 잡는 거. 원칙은 어떻게 해라? 심의를 거쳐라.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심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만 가지고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서 기본계획 이렇게 봤고요. 상당히 구질구질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걸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본계획. 그런데 한 3년 정도 주기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비워놓고 가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셨고요. 그다음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이라고 해서 지금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정비계획의 수립 해서 보통 시장군수 또는 시군구청장 법에서 사연들이 좀 긴데 혼용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서 시장군수라고 나오든 시군구청장으로 나오든 다 시군구청장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게 되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소의사, 시군구청장 이하 시장군수로 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조문에서 시장군수가 됐든 시군구청장이 됐든 다 시군구청장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차피 시장군은 그런 것 가지고 구성되지 않으니까 해서 일단은 지금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정비계획 수립 시기라든가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단기 위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게 되는데 계속 같이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도시시장이에요. 대도시장, 대도시장은 정비계획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지 않고요. 스스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게 된다.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기준에서 국토교통구장원 나와있죠. 그래서 간단한 부분이에요. 기준은 모두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구장원이 정한다. 그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 시, 도지사, 대도시장 등이 하게 됩니다. 이런 거의 문제 구성되지 않는 영역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가로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가로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해서 여기 이제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재건축의 일종인데 너무 덩치가 작아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없을 정도의 소규모 재건축을 가리켜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가로구역의 정이 나와있어요. 나머지 뭐 그것도 치고 그 면적 보니까 1만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요액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시험이 나오거나 그럴 주제는 아닌데 자 우리가 앞에서 도시개발포부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 요걸때 주 30113 이런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최소 도시개발사업하려면 얼마 1만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논리구조였었는데 이 가로구역이라고 하는 것 도로로 둘러서는 일단은 땅덩어리를 가리켜서 가로구역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자 원래 이제 덩치가 좀 되게 되면 크게 되면 정비객 수립해서 정비구역의 지정 이런 흐름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게 될 가로구역은 너무 덩치가 작아서 소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규모 1만 제곱미터 미만 요게 이제 상징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요건에서 자 일단은 소위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위 소규모 가로구역에서 노후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이건 외워봤자 시험에 답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기승전결의 기에 해당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장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간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가로구역에 있어서 노후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뭐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소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자 숫자 하나는 외워두셔야 되죠. 단독주택은요. 10호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 있어야 된다 해서 이렇게 1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20세대 이상 이렇게 소규모로 소위 제의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할 때 시행하는 것이 소위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나머지는 쫓아갈 거 없고요. 단독은 10호 공동은 20세대 이상 요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등 관련한 조항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정비계획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자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정비사업의 종류를 6개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관리,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까지 6개를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논리구조죠. 이 나머지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비구역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요건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정비계획이라든가 정비구역 이런 것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을 가리켜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만 우리 정비법에서 뒤에서 일부 조항이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준용이 되기 때문에 소위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정비사업의 일종으로 법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부분이 출제가 됐고 나중에 문제 가지고 쟁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위반이고 전체적인 노후량 건축물수가 전체에서 1분의 2 이상 그리고 단독은 1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소위 일반적인 의미의 재건축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이제 안전진단 나와 있어요.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재건축이라는 부분에서만 필요한 개념이고요. 전체 그림부터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일종이고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할 텐데 이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기반시설 양호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건 빼버리고 지금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갑니다.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아까 논의할 때 이런 얘기 있었어요. 재건축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정비구역 밖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첫 번째 배경 설명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역지정이 있어야 되고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정비계획의 수립이 있어야 되고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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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노후불량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바로 안전진단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렇게 봐야 되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계획 수립한 다음에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것이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지정하고 재건축하는 게 이게 하나의 방법 또 하나가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이제 정비구역 지정됐는데 정비구역 옆에 있는 주택단지까지 같이 묶어서 재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이걸 우리가 정비구역 밖에 재건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재건축하려면 최소한 노후불량 건축물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가 노후불량 건축물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을 우리가 안전진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크게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하는 안전진단이라는 개념이 있을 것이고 하나의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옆 동네까지 같이 묶어서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복잡한데 실제 시험 문제에 구성되는 건 단순해요. 128페이지인가요? 보기 보니까 안전진단의 대상에서 의무적 안전진단이 먼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항목 보니까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이라는 것의 대강의 범위 그리고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 이런 것들을 미리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그냥 바로 정비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건 다 물을 것 없이 최소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이건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때는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야 된다. 이게 소위 의무적 안전진단에 관한 부분이고 하나 더 있는데 너무 길어서 시험이 안 나올 테고요. 그래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이때 바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한 다음에 이게 소위 노후불량 건축물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그때 바로 정비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안전진단 신청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 안전진단 신청은 법조문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적합 많은데 숫자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외우실 숫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자 문장은 읽으실 필요가 없고요. 10분의 1이라는 숫자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경우에는 과거에 출제됐던 지문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3분의 1, 5분의 1에서 다 틀리게 뽑아요. 그런데 그 긴 내용을 외울 필요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길어서 시험에 내지 않고요. 얘는 무조건 틀리게만 구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10분의 1을 넣어주게 되면 그걸 다 써줘야 되거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객관식 시험 지문에는 구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제를 하고 싶으면 딱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괄호 열고 10분의 1 이거 넣기 위해서 기역, 니은, 디귿에 알맞은 거. 그러면 하여튼 안전진단 신청이라고 하는 것 들어가면 뭐야 10분의 1이라는 숫자를 외워두셔야 됩니다. 정비구역에서 한 대여섯 개 정도 숫자를 외워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에서 정리 들어갑니다. 지금요. 안전진단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하기에 앞서서 하는 안전진단 소위 의무적 안전진단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런 경우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이때 바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정비구역 밖의 재건축 등을 하고자 할 때 역시 노후불량 건축으로 이거는 충족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때 안전진단을 신청했을 때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암기 항목 10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안전진단의 제외 대상. 자 이거 지문지에 3개 나와 있는데 원래 법에는 4개가 나와 있고 하나는 너무 길고 복잡해서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이 3개가 지금 오지선다양 지문에서 최소 2개 말하면 3개까지 다 구성하는 그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지문 길이가 객관식 문제를 구성하기 참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출제인들이 거의 도배를 하는 지문 중에 하나가 이 지문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키워드가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등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등. 자 뭔 소리야. 지금 안전진단을 하려고 가보니까 이미 그 건물이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굳이 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붕괴가 되지는 않았는데 거의 무언가 이렇게 너무나 확실합니다. 사용금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도 이때 바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가 진입도로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주택단지만을 대상으로 재건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큰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좁은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좁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이 주택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택 일부를 포함시킨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역시 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해서 개념부터 잡게 되면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이미 무너져 버렸거나 또는 무너질 우려가 있거나 또는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이때는 어떻다?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상은 이미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거나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렇게 가는데 실제 시험에 말장난하는 것은 거기 뒤에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나와 있죠? 이걸 가지고 매번 이제 시, 도, 지사가 인정하는 것 이렇게 장난을 쳐요. 그래서 지금 모두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해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까다롭게 구성하는 게 지금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서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을 옆에 지문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성해요.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안전진단 대상이다. 라는 식으로 틀리게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해서 세 가지. 자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해서 이렇게 여기 제일 많은 지문을 구성하는 그런 파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실시 등 검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군수가 소위 시군구청장 같은 의미라고 했었고요. 소위 이제 안전진단을 실제로 자기가 직접 가는 거냐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고요. 또 이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의 의뢰에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게 한번 답이 됐는데 중요한 질문은 아니고요. 오히려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 부담 보게 되면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 외울 게 뭐라고요. 요청한 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 그래서 논리구조를 잡으면 그렇습니다. 이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이라고 하는 거.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 당연히 시장군수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 어떻다고요. 아까 이제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신청한 자, 요청하는 자에게 어떻게 할 수 있다. 부담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얘기까지가 주된 논의 대상에서 지금 이제 외울 것들을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 안전진단의 대상이라고 해서 예정구역별 정비객 수립시가 도리한 데 이게 소위 의무적 안전진단인데 시험은 이제 답을 뽑지는 않고요. 뽑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청에 따른 안전진단이라고 해서 10분의 1 이상의 동의.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외대상 제일 중요하죠.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가 안전진단에 관한 주된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너무 길어져가지고요. 거의 요즘에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과거에 한시대를 풍미했던 거의 매년 출제가 되기도 했던 그런 영역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한 3, 4년에 한 문제씩 구성하는 그런 영역에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쟁점 기억하시면 좋겠고 정비구역 해제 관련해서는 소위 의무적 해제 사유 그 다음 페이지에 재량적 해제 사유가 있게 되는데 못 외워요. 지난번에 이제 의무적 해제 사유가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그냥 틀리라고 내놓은 문제입니다. 우리 정비법 6문제 중에서요. 한 두 문제 정도는 손도 못 될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유형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재량적 해제 사유 보게 되면 지금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지적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하나 기억하실 때 100분의 3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앞에서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의 법조문 구조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국토기업을 할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해서 지정해야 된다와 할 수 있다를 비교해서 외웠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해야 된다라는 표현 앞에는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오른편 나머지 틀린 표현 거꾸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 그 앞에 뭐만 없는데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없으면 오른편 이렇게 공부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파트는 나올 확률이 좀 낮긴 한데 의무적 해제 사유는 외울 수가 없으니까 재량적 해제 사유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거기에 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아마 출제 포인트는 100분의 3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서 이 문제는 딱 여기까지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은 준비하는 게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가 정비구역 해제까지 살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들어가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주로 문제 구성이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금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첫 번째가 정비사업의 시행이라고 해서 지금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해서 아까 우리 안전진단 얘기할 때 신청에 의한 안전진단을 논함에 있어서 재건축은 정비구역 밖에서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각각의 정비사업의 정의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정비사업의 정의 우리 대상 지역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정비사업을 하는지 이것에 관한 내용은요. 어디에서도 문제가 구성이 되냐면 자 저기에서도 문제가 돼요. 부동산학개론 정책론 등에서 꼭 나오는 가끔 이제 한 2, 3년에 4, 5년에 한 번씩 구성하는 문제가 바로 정비사업의 종류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의 종류 6개 있는데요. 중심축은요. 세 가지예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이 세 개가 전통적인 의미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 하나 그려놓고 제일 달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가리켜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달동네 개선 사업이라고 불렸던 부분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산중턱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재건축에서 재개발 보니까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건축은요. 정비기반시설 양호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정비기반시설은 뒤에서 도로 상하수도 등을 얘기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비교해 봤을 때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하면 재개발 양호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하면 재건축.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재건축 관련해서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문제가 됐던 이유가 재건축은 사실상 유일한 요건 노후불량 건축물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안전진단이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정리하면요. 제일 달동네 시행하는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법의사 정리할 때는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정비기반설이 극히 열악하다. 그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 양호.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이게 3대 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살 붙여가는 건데 그중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게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최근에 우리 법에 등장을 하게 된 정비사업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거환경관리사업하는 지역들 과거에는 다 재개발을 했던 지역입니다. 재개발을 해서 재개발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논리구조예요. 산중턱에 있는 마을인데 기존의 자산가치가 한 2억쯤 됩니다. 2억쯤 되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경우라는 거죠. 이 2억쯤에 자산가치가 갖고 있는데 한 1억쯤에 분단금을 내게 되면 5억짜리 아파트 주겠다. 돈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원래 2억에다가 1억 더 하면 3억이 돼야 되는데 4억도 아니고 무료 5억. 2억쯤 남는 대박이 되는 사업이 재개발사업의 논리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산중턱에 사시는 분들 왜 사냐면 형편이 좀 어려워 살거든. 그래서 분단금 1억이 없어가지고 다 쫓겨나는 그런 구조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주민들 그 동네 그대로 살 수 있게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아파트 분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시장군수 즉 공적주택을 나서서 정비기반설 도로 같은 거 확장을 해주고요. 스스로 알아서 집을 뜯어 고치는 방식이 뭐가 된다. 이걸 우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그런 유형의 사업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과거에 특히 강북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 등을 함에 있어서 원주민의 재입주율이 10%도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주민을 다 쫓아내는 이런 사업의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는 그냥 그 지역 주민들을 알아서 그냥 그 커뮤니티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주거환경관리사업. 그래서 뒤에서 사업시행 방식 얘기해야겠지만 절대로 아파트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다. 스스로 집 뜯어 고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가로구역 안에 노후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상 재건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재건축하려면 정비, 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고 등등등 좀 덩치가 돼야지 재건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규모가 1만 미만이다. 그리고 단독은 10호 이상, 공동은 20세대 이상 등 소규모 재건축하는 지역을 가리켜서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래서 나중에 법조문 구조를 보게 되면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뭐랑? 바로 재건축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거의 대등하게 재건축하고 취급하는 것이 같이 취급하는 것이 바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렇게 봤고요. 마지막 정비사업 바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적, 공업적 등으로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상가재건축, 공장재건축을 가리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정비사업의 종류 6개 보셨어요. 그래서 일단 중심축 주거환경개선.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정비기반사를 극혈약하고 노후 불량건축을 과도하게 밀집한지요. 그래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거기까지 끊어가셔야 돼. 그리고 나서 재개발, 정비기반시설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 양호하고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 그 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가재건축, 공장재건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굳이 용도지역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용도지역이 아마 주거지역이 되게 될 것이고요. 상가재건축, 공장재건축하는 지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래서 이 정비사업은 논리구조적으로 주상공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이게 이제 논의의 전제가 돼야 될 것이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사업의 정의를 가지고 문제고사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테고 두 번째가 시행방식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전반적인 정비사비 절차 등을 논함에 있어서 소위 관리처분계획 이걸 갖고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비사분 중심축 자체가 관리처분계획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만 법조문구조를 분석하다 보면 수용방식, 환지방식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비사비 종류를 묻는 게 16회 때, 20회 때 구성이 됐었고요. 그거로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쳐버려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겁나 많아요. 보면 이 정비사비 시행방식이라는 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 5개인데 이걸 이제 표현하기 따라서 10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혼용방식이 뭐하고 뭐를 혼용한다. 이런 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가야 돼. 중심축이 되는 게 관리처분계획 방식하고요. 환지방식 두 개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 정비사업 허용되는 방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허용되지 않는 방식을 외우는 게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비법은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리처분계획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6개 정비사업 중에서 관리처분계획 방식을 채택할 수 없는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게 재개발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장수 등이 도로 등을 확장해주고 스스로 주택을 계량하는 방식 소위 자가계량 방식이라는 걸 채택하게 되는데 자가계량 방식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관리처분계획 방식을 채택할 수 없는 정비사업은 바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환지방식 이것도 이슈가 돼요. 왜?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환지방식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땅으로 분양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환지방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환지방식이 안 되는 걸 분석을 하게 되면 바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거 환지방식을 채택할 수 없습니다. 아까 아파트 분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땅으로 나눠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시장구소 같은 공적주체가 도로 같은 걸 확장해주고 스스로 주택을 계량한 방식이기 때문에 땅으로 분양하는 환지방식을 채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어떻다 환지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우리가 재건축이 뭐예요? 멀쩡한 아파트 때려 부셔서 다시 아파트 분양하는 방식을 재건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멀쩡한 아파트 때려 부셔서 땅으로 10평, 5평씩 나눠주는 것이 재건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환지방식이라고 하는 것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똑같은 논리구조로 아까 우리 뭐가 있었어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거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거 바로 뭐야? 재건축과 똑같기 때문에 환지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파트 시행방식을 묻는 문제를 풀어갈 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시행방식 뭐가 되고 안 되고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먼저 정비사업 시행방식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볼 게 주거환경관리사업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혹시 관리처분객이라든가 또는 환지라는 표현 들어가면 틀렸다. 만약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 찾아볼 게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을 찾아봐서 혹시 거기에 무슨 방식? 환지방식이라는 표현 들어가면 틀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 그때 바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찾아봐야 되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환지라는 표현 들어가면 다 틀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수험생들이 이거 외우실 때 허용되는 걸 다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겁나게 몸이 힘들어지죠. 외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안 되는 것. 왜? 기존의 실제 기초 문제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항상 안 되는 걸 물어봐요. 안 되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객 환지방식 채택할 수 없다. 그다음에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있어서는 환지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게 되면 이렇게 외우시게 되면 딱딱 떨어져요. 답이.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그냥 대충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법정 분석을 해가지고요. 인격과 아닌 것을 분서를 해서 이렇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시게 되면 이 파트는 해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 교재. 그다음에 배제 가면 관련 용어로서 노후 불량건축물 정비기반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 용어.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데 시험 문제의 중요 포인트로 삼고 있죠. 그래서 먼저 노후 불량건축물. 거기 제가 이제 하나 넣어놨어요. 안전사고에 우리가 있는 건축물을 가르쳐서 노후 불량건축물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얘는 항상 옳게 출제예요. 다만 일반 수험사에는 노후 불량건축물의 종류가 거의 A4용지. 두 배제 걸쳐서 쫙 써 있습니다. 시험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노후 불량건축물의 종류를 쫙 정리를 하다 보면 한 10줄 나와요. 10줄 해서 학생들이 열심히 오시는데 부지럽고요. 통계적으로 안전사고 이거면 항상 나오고요. 답은 되지 않는데 보통 틀린 걸 고르시고 할 때 항상 옳게 내는 지문이 노후 불량건축물 답이 안 되고요. 그럼 이 용어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의 답이 되는 게 소위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 비교하는 게 출제 포인트예요. 자 그럼 이제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 비교해서 외우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가십시다.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 기반시설이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디에서 기반시설에 관한 부분을 공부를 한번 했었냐면 바로 국토개혁법에서 그런 게 있었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고 해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설치가 곤란한 책에서 지정되는 것을 바로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고 하는 거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했을 때 도로상하수학교 2년 20% 이런 식으로 외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의 대표적인 값은요. 바로 뭐가 된다. 도로와 상하수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빨간기반시설 파란기반시설 다 떠나서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도로와 상하수도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비기반시설의 종류를 보니까 도로와 상하수도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고흥동구, 공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몇 개가 더 있는데 우선 외울 것은 공용주차장, 고흥동구,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기반시설로 불리한다. 자, 이건 이렇게 외우셔야 돼. 도로에 있으면 뭐가 필요해? 주차장. 그래서 그 주차장 이름을 뭐라고 합니다. 공용주차장. 자, 뭐해? 상하수도가 있죠. 상하수도. 상하수도 같은 것들, 이 땅속에 묻어두는 큰 관을 가리켜서 공동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공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고흥동구, 공원이라고 해서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자, 출제인들의 과거에 쉽게 구성해왔던 것이 공용주차장, 고흥동구, 공원. 이게 공짜 돌림이니까 마치 공동이용시설처럼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공동이용시설 종류를 볼 텐데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용주차장, 고흥동구,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공동이용시설이 아니라 정비기반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외에도 광장, 녹지 이런 게 쭉 종류가 몇 개가 더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기본 틀만 잡는 거예요. 도로와 상하수도, 그리고 공용주차장, 고흥동구, 공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 충만 딱 잡게 되면 이 비슷한 것들은 뭐로 분류한다? 정비기반시설로 분류를 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제가 정리를 할 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매, 귀속 얘기 나와 있는데 별 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23회 때인가 20회 때 틀리라고 내는 문제 중에 전형적인 건데 교재 작업할 때는 다 담다 보니까 이런 게 들어갔고요. 그 오른쪽 페이지에 공동이용시설 3번 나와 있죠. 그래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등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다 외우려고 하시게 되면 죽도 없도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험장 가게 되면 어디서 다 본 것들이에요.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그저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을 비교하는 이 문제가 구성이 되니까 바로 정비기반시설 하나만 정확히 외운다고 해도 해결을 하실 수 있어서 도로와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공동구, 공원 이만큼을 정비기반시설로 부르게 된다. 그리고 그에 대응해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등등을 가리켜서 바로 공동이용시설로 구분하게 됩니다. 나머지 대지나 주택단지 이런 것들은 다 사이드 쟁점에서 결과적으로 용어 파트에서는 답을 구성할 때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비교하는 것이 포인트. 그 다음에 도시공관리계획 의지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서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법조교과 그 중에 하나가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취락지구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거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정비구역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문제 나왔었죠. 그 다음 페이지는 아마 나와 있을 텐데 도시개발구역하고 정비구역 같이 묶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볼 수 없는 거라면 취락지구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이거 예외해서 구성했는데 17일 때인가 그 문제 구성되고 다 이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비구역은 무조건 뭐로 본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그게 제 개발구역이든 지혜건축구역이든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든 볼문하고 정비구역은 일률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본다 해서 이거는 이제 항상 비교할 게 우리 도시개발구역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보는데 취락지구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취락지구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니다. 이게 이제 논의의 포인트가 됐던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개발행역을 한 부분. 이거는 이제 이미 공부했던 그런 주제죠. 어디에서? 바로 도시개발법에서 논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이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에서 일단은 정비구역에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행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그리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외도, 중목의 벌초, 식재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분석을 해놓은 결과가 외에 대해서 이렇게 허가상의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에 토지분할, 경작제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그리고 허가받은 상의 변경 등은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이에 대해서 재복구 재난수습이라든가 경작 등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문제를 구성할 때 정비법 낼 때 한 번 냈다가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낼 때 한 번 냈다가 똑같이 번갈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고 최근까지는 도시개발법보다는 주로 정비법에서 많이 출제가 되어왔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게 어차피 수험생 입장에서는 도시개발법이 됐든 정비법이 됐든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묶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6강 정비구역의 지정 등 보셨고 잠시 왔다가 점수업 시행자부터 확인합니다.